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려요. 상대가 그립을 깊이 못 잡게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 느낌 볼게요. 똑같이 잡고 있어, 아까처럼. 둘, 둘. 아, 이 느낌이었어요. 네, 이 느낌이었어요. 헛돈다 보니까 안에서. 근데 여기 힘이 더 들어가요. 잡고 있어. 이거는 힘이 다 빠져버려요. 힘을 똑같이 줬는데도? 회전축의 문제예요. 얘 영역에서 놀라고 하면 안 돼요. 얘를 영역 밖으로 끄지마. 내야 돼, 한 번 이렇게. 쎄신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아픈데.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잡고 힘이 살짝 된 상태에서 팔꿈치 돌리기. 그렇죠. 힘이 서로 잘 붙어있어야 돼요. 따라잡고 붙었다는 게 아니고. 오케이, 좋아요. 서로 한 5번씩 넘겼다가 넘어갔다가 해볼게요. 천천히. 힘은 거의 안 주셔도 돼요. 이제 한 번 더 넘어. 힘이 여기 넘길 때, 넘어갈 때 균일하게 붙어있어요. 넘길 때 줬다, 여기서 살짝 뺐다 이게 아니고. 그대로부터 또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관절들하고 근육을 힘줄까지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힘을 빼고 늘리면 이제 근육 쪽 스트레칭이 되지만 약간 힘을 준 상태에서 늘어나면 이제 힘줄 쪽까지 스트레칭이 되요. 그 다음에 손바닥 쭉 펴가지고 하늘 보게끔 해서 뒤를 쭉 지키시고 꼭 같이 스트레칭 한 번 펴주시고 목 주변 풀어주시고 목에 단 많이 옵니다. 자, 됐습니다. 한번 손 잡고 이제 해볼게요. 힘은 서로 한 50% 정도 줘서 그렇죠. 여기 한 10cm 정도까지만 서로 여기까지, 그렇지. 한번 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지금 두 분 다 솔직히 말해서 잘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전분께서는 힘을 많이 안 줬다지만은 좀 팔로만 하는 상향이 있었고 이쪽에서는 포인트를 못 잡아가지고 힘이 진행이 안 됐어요. 자,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손 잡으면 무조건 당겨라. 당겼어요? 아니요.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쭈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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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세요. 쏙. 그렇지. 자, 왜 안 되니까? 엄지를 뽑고 있는 거 아닐까, 지금? 뭐 힘 차이도 있겠지만 이걸 아무리 잡고 잡아 뽑아도 엄지 안 뽑혀요.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타고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타고 나와야 돼, 빨리는 힘이. 다시 한 번. 자, 둘, 둘. 스톱. 아, 여기 힘을 안 주시네요. 이렇게 안 돌아가요. 다시. 둘, 둘. 스톱. 아, 끝장난다. 맞아, 위로 돌아가요. 둘, 둘. 오케이. 자, 손 넣고 몸가. 아, 다른데. 자, 적당히 잡아보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잡아보세요. 그냥. 깊이. 자. 당겨 보세요. 그렇죠? 여기 힘이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근데 다시 잡아보세요. 둘, 둘. 이렇게 하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이리로 당겨도 이거는 힘이 좀 더 없고 그냥 내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걸 어떻게 들어 올려요? 못 들어 올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걸 이제 뒤로 잡는 걸 백탑이라고 하는데 운영을 못 한 거지. 그렇죠? 여기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잡는 동작이 이제 뭘 위한 거냐면 첫 골을 빼놓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예요. 드러내는 동작을. 근데 본인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들어가지. 첫 골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당겨질 위가 없어, 이거. 응. 다시 한 번. 얘가 가야 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돌아요. 자, 느낌이 어때요? 손가락이 막히죠? 네. 손가락이 막히죠? 자, 그립이 크거나 강한 상대한테 이제 잘 보세요. 요거를 요렇게 돌리는 게 편할까? 요거를 이렇게 돌리는 게 편할까? 요거를 이렇게 돌리는 게 편할까? 응. 후자. 그렇죠? 후자가 편하겠죠? 근데 본인은 줄 거 다 주고 여기서 돌리려고 하는 거 이렇게. 아. 안 돌지 당연히. 헛 돌지. 응. 뭐라고 해, 이거? 요기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같던데. 그치? 네.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로는 돌 수가 없어. 네. 이거만. 이거 30kg, 35kg 하고 온 사람이 그냥 학생들한테 막 따여요. 이게 아니여. 내가 봐봐요. 이게 아니고 이거야. 아. 핸들 반이네요. 그쵸? 응. 그러니까 잡아놓고 잘 보세요. 잡아놓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이렇게 돌려요. 네. 이거만. 이 돌게. 안 돌려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 손을 이렇게 돌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상대방의 손가락이 있죠? 손가락을 들쳐내는 거예요. 내가 쓰는 모든 힘과 회전 토크가 확실하게 지지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손가락에 집중돼서 상대가 잡으려고 해도 이거를 이렇게 열어내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근데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지금 어때요? 상윤씨 같은 경우에는. 잡어. 네.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렇고 손에 힘이 있다 보니까 잡죠? 네. 잡혀요. 잡히죠? 네. 잘 보세요. 똑같이 잡아보세요. 네. 느낌 볼게요. 똑같이 잡고 있어요. 아까처럼. 둘. 아 이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 느낌이었어요. 헛돈다고 이렇게. 네. 안에서. 근데 여기 숨이 더 들어가서. 잡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여기 힘이 다 빠져버려요. 힘을 똑같이 줬는데도. 그렇죠? 아. 회전축의 문제예요. 회전축. 이 안에서 드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딱 집어넣고. 이걸 열어내라는 동작이니까. 궤도가 어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해보세요. 이거 꺼내는 거예요 이거. 이걸 이렇게. 그렇죠? 봐봐. 이미 돌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먹혀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잡아가고. 그렇지. 그래서 잡아놓고. 자. 여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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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돌려보세요. 스톱. 얹. 좋아요. 앉으면서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그러지? 빼내라고 이렇게. 잡아요. 자. 살짝 힘주고 있어요. 이거 막 또 헛돌잖아. 이렇게 돌린다니까 자꾸. 아니야 아니야. 누르는 게 아니야. 눌러가지고 이거 오픈 되겠어요? 그렇지? 잡고. 잡을 때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여기를 잡아서 돌리는 게 아니라. 힘 빼고. 그렇죠? 힘 빼가. 여기를 잡아야죠. 여기를. 여기를 잡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봐봐. 이게 아니고. 옆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오. 이게 손가락이 틀린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렇지. 해보세요. 그렇지.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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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뜯어. 이 힘이. 그러면 힘을 고추겠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다리. 다시 한 번. 둘둘. 그렇지. 제대로 잡고. 제대로 잡고. 딱 천천히 하세요. 둘둘. 잘 이렇게 풀린다. 감았어요? 네. 아까처럼 해봐요. 안 돌아. 절대. 이거 안 돌아. 더 먹기가 좋아요. 차이를 알겠어요? 훨씬 덜 힘을 쓰고도. 효과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효율이에요. 효율. 힘도 힘이고. 효율적인 측면.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옆에서 해드린 이 감각 잊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판널방향이 돼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본인은 잘 기억하세요. 이걸 잡고. 돌려서 넘기려고 해요. 안 넘어가요. 절대. 절대 안 넘어가요. 그렇죠? 특히나 상대가 후커야. 봐봐요. 상대가 후커야. 후커는. 탑을 잡은 상태에서. 무조건 말려 그래요. 내 이. 아웃사이드 기전을 깨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탑널은 어때요? 반대로 아웃사이드 기전을 이용해 가지고. 돌리려고. 이 싸움이야. 이거 숙명이야. 후커 탑널을 해서 숙명. 열리냐. 말리냐. 그죠?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가면. 얘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할까? 겁나 좋아하지. 좋은 것 같은데. 얘는 옆으로 가는 방향이면서 나이스 땡큐인데. 그걸 옆으로 넣으려고 그러면. 겁나 좋아하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에 그. 옛날에 그. 오징어 게임 알아요? 세대가 다른가? 아. 그. 오징어 그려 놓고. 끌어내는 게임이 있어. 깽깽이로 밖에 다니고. 그 밖으로 끌어내는 게임. 그것처럼. 얘의 영역에서 놓으려고 하면 안되요. 얘를 영역 밖으로 끄지마. 내야 돼. 한번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 개구리 홀딱 이렇게 만들듯이. 쭉. 늘려놓고. 탑 잡은 상태에서. 효율 생각해서. 넘겨야 되는데. 이거. 돌아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죠. 탑 롤은 기본적으로. 빼기. 빼. 그죠.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막든. 공격을 하든 해보세요. 자. 오케이. 둘. 자. 지금 왜 안될까? 모듈라 탄거. 자. 모듈라 탄 것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잡는게 아니냐. 그죠. 이렇게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 자꾸 해보세요. 몸에 앉아서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지렛대로 잡고 앉지 말고. 이게 통점이 끝났어야 돼. 자. 돌리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를 잡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딱 조여 놨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돌리려고 하지 말고. 이 바깥을 손등을 떠내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도 보세요. 얘는 되지도 않았는데 몸만 앉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된 거예요. 몸 따로 섰다고. 기존에 연결이 됐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가다가 툭 걸리면 올라간다고요. 근데. 얘는 돌아가서. 심지어 말리고 있는 상태인데도 어때요. 몸은 앉아. 그렇지. 이렇게. 아무 얘기도 모르겠네. 아무 얘기도 모르겠네. 아무 얘기도 모르겠네. 아무 얘기도 모르겠네. 자. 그리고 너클 먹었어요. 선대방의 엄지를 낮춰 잡을 때. 이거 보이게 잡아야 돼요. 센터도 이쪽. 여기까지 와야 돼. 너클과 너클이 여기까지. 여기로 와야 된다는 게 손이 됩니다. 공째로. 더. 불편하죠. 여기가 센터래요. 그래요. 제가 만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가 센터래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걸로 당기고. 몸은 앉아서. 이 힘으로 가져가려고 하단 말이에요. 이 힘으로. 자. 우리 수업했던 거 잘 기억해보세요. 이 힘 쓰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회전 모션을 살려서 쓰는 거고. 앉더라도.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서 해봐요. 여기가 감져드려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옆으로 미는 게 아니라. 밑으로. 그렇지. 들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몸은 기억하네. 아 몸은 기억하네. 여기 눌러진 거 그냥 쏙 들어가네. 전 이렇게 안 돼가지고. 자. 배 붙이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첫. 뭐 신경 써야 돼요? 이거 오픈시키는 것만 신경 써요. 누르고 뭐가 아니라 여기만 쳐다봐요. 이걸 어떻게 오픈시키는지. 잘 봐요. 내가 어떻게 잡는지 잘 보세요. 잡아보세요. 턴미로. 본인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못 때려계세요. 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미 돌아간 상태인데 거기서 말려있어. 이 느낌이에요. 그쵸. 어떻게 때려. 못 때려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 잘 봐요. 요렇게 되니까 지금 탑점이 내려가죠. 여길 집고 있어야 할 탑점이. 이리 내려가니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거는. 그립이 빠져버려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잡아요. 잘 봐요. 이렇게 잡아요. 딱 세어가지고. 봐봐요. 이렇게 쑤시고 올라와요. 이렇게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심판을 펴줘요. 그럼 이렇게 해. 아. 그럼 엄지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아까는 엄지를 제가 꽉 쥐고 있는 느낌인데. 지금은 엄지가 약간 이렇게. 손이 뒤로 빠지는 느낌. 본인 스스로 너무 정직한 거야. 딱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잡는 느낌. 이런 느낌. 그죠? 잡는 느낌. 이게 아니네요. 여기까지 못 올라와는 거야. 잘 보세요. 깊이 잡으려고. 오이가 지금. 아까는 요 뼈를 건드렸는데. 지금 거의 근처에 못 가요. 그쵸. 두 가지 방법을 알렸대요. 상대가 그립을 깊이 못 잡게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에요. 깊이 잡으려고. 못 잡아. 힘이 안 그러면. 어쨌든 잡아보세요. 잡았죠? 네. 그럼 이제 리스트 페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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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라면. 그렇게 못 떠. 그죠? 봐봐요. 다시 깊이 잡으려고. 팔꿈치 뛰어도 좋아. 어떻게든 깊이. 이렇게. 그죠? 잡았죠? 자기가 혼자 가면서 다시 빠져. 아. 여기 풀려요.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깊이 잡으려고 해 주는데. 손을 요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완전. 이렇게 잡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죠? 요렇게 잡으려고 깊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를 엿다 대. 여기서 얼마나 빠지고. 완전히. 거의 힘까지만 빠져가네. 못 들어. 더 들어 오려고 해도. 나를 여기 그냥 갖다만. 누르고 찍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갖다만 대놔. 그죠? 휘면 나도 피고. 요시 하고 다시 들어와. 날면 되나. 못 들어가요. 가뜩이나 내가 손 이 빵이 커. 네. 자. 잡으려고 이렇게. 아예 안 잡혀요. 이거는. 아예. 포기하는. 자. 이 방법이 있고. 다시 깊이 잡으려고 해 주세요. 그렇죠? 요렇게 해야지.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계속. 이걸 걸어놔야 돼요. 이렇게. 걸어서. 백 프레셔를 딱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립이 어떠냐. 보세요. 네. 잡으려고. 그렇죠? 그러면 불편해. 그냥. 압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불편해. 그래서. 이쪽에 압을 계속 주면. 이걸 꽉 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빠져서 이미 시작하게 된 때면 이게 나가리거든요. 네. 아. 그렇죠? 응. 그럼. 그리고 심판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 이렇게 시작 못한다. 그렇죠. 펴 풀었는데 이게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상대가. 내가 깊이 잡는 것도 중요해요. 네. 하지만 상대가 깊이 못 잡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여보세요. 엄지를 제껴. 그렇죠? 어. 뒤도 이렇게. 뒤도 이렇게. 뒤도 이렇게. 뒤도 이렇게. 뒤도 이렇게. 난 세워. 그 다음에 서서 잡는 거야. 그렇지. 어. 아까는 여기까지 봤는데 지금 못 갔다. 네. 못 갔다. 그래서 탑을 세워서 여기는 무조건 계속 이 검지를 상대 정관 쪽에 잡으려고. 아. 알겠습니다. 여길 잡으면 안 돼. 아. 여길. 타점이 형성이 안 돼요. 네. 못 돌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검지로 계속 여기 상대 정관중 있죠? 여기를 잡으려고 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데려가요. 이렇게 하면 잘못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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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펴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잘 봐요. 이걸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야, 절대. 어떻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려요. 그렇죠? 이렇게 바깥 모션까지 살려서 회전톱까지 걸어서 몸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돌리면 절대 안 돌려요. 그림만 팅 풀려요. 여기 검지 짚는 것부터 해보자. 계속 여기를 짚지 말고 여기를 짚어야 돼. 오, 손이 길이구나. 그렇지. 너클은 보이게 잡아야 돼. 무조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지. 아, 이렇게 잡으니까. 그렇게 잡은 상태에서 리스트를 살짝 펴고 아니, 아니지. 아니지. 탑이 죽으면 안 돼. 탑은 생겨. 그렇지. 이렇게 잡은 거야, 이렇게. 그게 이제 불편이야. 아, 엄청 불편해. 지금도 봐봐. 이트로 당기려고 하죠? 우리 이거 기억나에게 창문 닦는 거? 왼쪽 뺨쪽으로 창문 닦는 동작?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립으로만 잡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상대가 여기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렇지. 센터. 그렇지. 여기서 살짝 해볼게요. 서로 5cm만. 스톱 포지션만. 둘, 둘. 스톱. 오케이. 가르칩니다. 다시 한 번. 둘, 둘. 스톱. 봐봐요. 얘 돌리면서 몸 뒤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상식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부딪히는 순간. 그러니까 몸은 안고 이걸 돌리니까 얘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얘가 절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여기로 가다 올리는 거예요. 섬도 조이고. 그렇지. 리스트 펴. 그렇지.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첫 골로 이걸 위로 올려야 돼. 봐봐. 여기가 더 높죠? 그렇죠. 못 단다. 저는 이렇게 퍼펴도 되네요. 저는. 퍼펴도 되는데 100% 너클이 이렇게. 아. 그대로 들어보세요. 검지. 검지 서로. 서로 너클이 없어요. 자. 다시. 손 놔보세요. 잡으세요. 센터도 상역시 쪽. 조금 더 상역시 쪽. 센터. 내 손가락이 여기까지 와야 돼. 그렇지. 어. 제대로 가졌겠다. 응. 어. 이렇게 서로 5cm만. 둘. 쏙. 여기서 더 가는 손목이 무려가요. 맞아. 얘는. 이게 상식이 버릇이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잘못 들어가서. 왜냐면. 얘 돌리면서 자꾸 앉아. 응.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절로 가. 아. 이를 왜 가져와야 되는데. 돌리면서 앉으면은. 이게 절로 간다고. 엉덩이 이걸로 탁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요.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돌리는 순간 자꾸 상대가 올라타는 길이 나와요. 응. 자. 이렇게 해보세요. 돌리지 말고. 그냥 이 상태는 유지하려고 해요. 힘만 딱 주고. 아.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손가락 벗은 들고. 오케이. 좋아요. 하나. 자. 둘. 쏙. 밑으로 살짝 퍼내. 보여줘요. 손을 일로 가려고 하면 안 되고. 퍼내. 이렇게. 여기 뒷고. 이렇게 퍼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센터. 다시 쫓고. 둘.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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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보가 뒤로 가잖아. 그럼 무조건 얘는 죽는다니까요. 뒤로 가면. 오히려 쑤셔 넣어야 돼. 아. 그렇게 쑤셔 넣어야 돼. 이 높이를 생각한다면 엘보가 절대 뒤로 가면 안 돼. 이게 먼저 잡혀서 우위를 점하고 얘가 뒤로 가야지 얘를 걸고 가지. 낚시바늘 걸고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걸리는 상태에서 힘 빼고 있어. 힘들어. 이거 안 걸리는 상태에서 봐봐요. 이 땡겨 봐. 그리고 떨어진다고 이렇게. 반대로 밀어넣으면 올라와요. 이것도 팔꿈치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부참한 상태에서 몸뚱이도 얘가 살짝 들어가면서 이렇게 떠내는 거야 이렇게. 다시 이거 하고 싶게요. 이거 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절대. 그렇지. 무조건 이거 당기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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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오케이. 근데 지금도 어때? 얘가 처져서. 새서. 이게 가는 순간 여기 제껴져요 이렇게. 이거 터서 얘를 내 볼 쪽이나 이쪽으로 가져가야 돼. 지금 어떻게 해? 돌리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절로 간다고 이렇게. 얘는 무조건 가져와야 돼. 이거 내 눈탱이 때릴 정도로 가져와야 돼. 이렇게 해봐요. 마지막. 둘. 오케이. 그리고 사영씨는 손목이 이렇게 되면 닫혀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세워줘야 돼. 서로. 그렇지. 아직 두 분 다 이 기초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로우탑을 쓰기 어려워. 아. 그래서 하이탑 쓰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탑을 먹고 하이탑 가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약간 이렇게 뜯었는데 나도 뜯어내야 돼. 왜냐면은 로우탑 상태에서 하는 방법을 아직 몰라. 두 분이. 탑럴은 탑먹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자 스트랍 한번 해볼게요. 처음 할 때는 뭐랄까. 제가 그냥 컨트롤 하기 쉬운 사람이 됐고. 지금은 컨트롤은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침출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아. 느낌이. 밖에서 밀어넣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잡혀가지고. 컴팩트하게 요렇게 퍼 올려야 돼. 지금 그래도 어깨 아파서요. 뇌 상태에서도. 잘 봐. 천천히 하체 밀어넣어서 앉아 보세요. 미는 게 아니야. 이 뒤를요. 잘 느껴보세요. 끈이 어떻게 되나. 팔꿈치 들고. 살짝 들고. 천천히 앉아 보세요. 이 뒤를 쑤셔 내야 돼. 몸이 절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죠? 이 뒤를. 봐봐요. 이 끈을 손등으로 드러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